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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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4년 고생 많이 하셨네요 3,4년을 내가 뭐 해야 되나? 결론은 7,8년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7,8년 그래도 7,8년 전에는 내가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진짜 단계단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한 내가 2년 전 3년 전에는 내가 진짜 다 놔버렸을 거예요 다 놔버렸을 거예요 그냥 세상 별거 있어? 왜 나 나한테 지랄 내가 뭐라 그랬다고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렇게 나한테 나한테 그래 딱 이거야 지들은 나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왜 하살은? 너 때문에 그랬어 다 이러고 있네 니가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땐 그녀들이 잘못했거든 언니를 괴롭힌 사람들은 잘못했지 언니가 잘못하지는 않았어 근데 한번 물어봐 내가 5년 전, 6년 전 무슨 부도를 냈어요? 본적으로 부도 맞죠? 그럼 정확하네 좀 해줘요 잘 맞췄네 좀 해줘요 내가 박수를 치면서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언니가 완전히 인간의 꼴이라 그래야 되지 내가 이런 말 할까? 말을 막 한다는 거야 이런 거야 인간의 그걸 완전히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정말 기로에 섰어 기로에 섰고 흔히들은 니가 잘못했어 니가 잘못해서 니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니가 뭣도 못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딱지에 다 간제수에 다 구솔수에 정말 어둠 속 그늘에서 엉엉 울었을 거야 맞아요 밤만 되면 엉엉 울고 사람들이 없는데 피해서 엉엉 울었을 거야 그치? 진짜 이렇게 말할게요 네 개뿔 직구리만치 돼주면서 무슨 24시간을 감시를 하시는지 이게 뭘까요? 내 엄마일까요? 내 신랑일까요? 신랑도 그랬고 이혼하고 엉마도 그랬고 그쵸?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안 그래도 죽겠는데 막 눈물이 올라다가 올라가다가 들어와 지금 그래요 그러면 독종이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그 착한 여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독종이 돼버렸어요 왜? 너무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혼도 쉽게 안 했을걸요 이혼도 진짜 어렵게 했을걸요 네 맞아요 그쵸? 아니 누가 잘못한 새끼가 큰소리 치고 내가 싹싹 빌어서 이혼했을 거야 진짜 비참했을 거야 난 되게 비간들었을 거 같아 언니 점을 보면 응대기 어디있어 지금 딱 그러고 싶은 거야 야 네 신랑 좀 데리고 와봐 야 너네 엄마 좀 데리고 와봐 시발 내가 대신 지랄해줄게 아 내가 이래서 유튜브에서 손님들이 그랬구나 그 삶이 오오 화내지 말고 오오 불안하대 언제 폭발될지 모르니까 근데 언니 같은 사람 점을 보면 폭발이 안 되게 생겼어요? 이거 언니 마음이에요 네 언니가 지금 그런 사정을 아니 그런 과정을 겪고 왔고요 네 그렇죠 네 다 아무것도 없죠 네 빚도 없고 네 통장도 없고 통장은 있어요 언니 앞으로 통장은 됐어요? 네 그거는 3년 4년 전에 파산하고 면직 받아서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잘했어요 어쨌든 통장도 없고 네 빚도 없고 네 다 웃고 네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내가 됐어 네 나영이가 누굴까요? 나영이 나영이요? 모르겠네 나영인지 나심인지 뭐 영이 영자가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는데 누가 자꾸 고생했다 딱딱 뚜드려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네 이따 찾으십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제는 어 내가 네 9월달까지 떡이 딱 얹혔어요 일하면 뭐해? 수금이 안 되는 거 네 일하면 뭐해? 어 공사했어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미치는 거야 그것만 떨어져도 하나가 지금 도미노처럼 잘 못했어요 네 1년 반에 내가 했던 게 다시 시작했던 게 2년 전에 했던 게 그게 딱 막히면서 또 막혔어요 네 알아냈지 맞아서 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이게 하나가 처리되면 처리가 풀려요 네 아 이게 언제 풀리냐고 2월달 지나가면서 3월달 지나가면서 네 헐 풀려요 아 올요? 응 그냥 올 지나가면서 네 너무 지금까지 막혔던 게 네 너무 심하게 막혔어요 그냥 우리가 이랬잖아요 그냥 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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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한 흙은 굳어도 물에다 놓으면 풀어져요 네 근데 딱 굳은 물은 물에다 놓아도 딱 굳어있어요 딱 언니가 그짝이에요 아 그짝 2월달 지나면서 네 내가 슬슬 푸른데 그때는 언니가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아 왜? 낮은 게 없으니까 귀는 돌고 있는데 언니 눈에 보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4월 지나면서 네 5일 지나면서 7일 지나면서 아 그 선생님 말이 맞았네 내가 좀 풀리네 딱 그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네 필요 없어요 내 엄마도 필요 없고요 네 싫어요 너무 많이 당해서 혼자서 홀로석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나 홀로석이 한번 해 해서 내가 당했던 거 한번 진짜 이런 암흑의 세계 건설회사를 딱 두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응? 애인 있죠 네? 애인 있죠 아니 헤어졌어요 네 있죠 헤어졌고 있죠 네 남자친구하고 다시 만날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때는 네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네 돈 열심히 벌어서 가이 새끼야 해요 너 나 힘들 때 너 나한테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이리저리 다 힘들었다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언니가 일어나서 그녀들한테 꼭 복수를 하라고 한 뜻은 아니에요 언니가 성공해 있는 자체가 또 애들한테 좋고 언니한테 좋고 네 여자로 얼마든지 커갈 수 있고요 네 되게 남미 봤을 때는 저 여자 독순이 독한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당 눈을 본다면 여리여리 여자예요 마음 아픈 여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네들이 뒷받침 못해주고 얘 저분한테만 그렇게 큰소리 쳤냐 아까 내가 대신 때려주고 싶단 말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하고 목소리가 틀리죠 네 아까는 막 요리받아가지고 예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약간 띠가 무슨 띠였나 금방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갑진이는 용띠예요 삼비풀은 꼭 하시고 지나가신다면 네 언니의 오리보트는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문서 두 개 또 잡을 게 있어요 뭐 찍을 게 있어요 네 해결할게요 네 있어요 문서 문서요? 응 언니가 지금 문서를 뭘 정리 못한 게 두 개가 있냐고요 뭐 도장을 못 찍었거나 아직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못 팔았거나 네 그게 두 개가 지금 보이는데요 네 그게 6월달 지나면서 그게 또 풀린대요 아 6월 지나면 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괜찮으니까 네 지금까지 내가 흙탕 속에서 궁굴었지만 네 올해부터는 내가 흙탕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아 못 잡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지금은 고기 뜰 채 들고 네 그 저게 가는 거예요 진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갑진연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마음이 안 웃어요 음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딱 이렇게 또 사업 잘 되면 또 웃게 돼 있으니까 네 3, 4년, 7년, 8년을 진짜 지옥 속에서 살았거든요 네 이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네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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